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일자산 자연공원, 암산 유적지, 고독산근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건 교통망이겠죠. 일단 지하철 2개 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입니다. 그래서 8호선 암산역의 도보 6분이고요.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의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 진입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서 그만큼 투자로서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건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유충지로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병본도 등에 인접해 있어 그만큼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그리고 시내 중심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요. 더해 서울 외곽순환도라든지 중보보석도로와 앞으로 개통여정인 제2경보석도로 확정이 되어 그만큼 수도권과 지방으로서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는 점에서 앞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편의설도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강공서라는 암사종합시장으로 대용마트, 백화점, 그리고 천호 로데오 거리와 더불어 또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생활피내석을 이용과 교통 및 주거환경, 더불어 학군과 제도 잘 갖춘 우수한 생활 인프라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입지 환경 살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저평가 지역 전문의인 소장님이 5년에서 6년 정도 꾸준히 강조해 주셨다고 하니까 입지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배드탄 지역입니다. 배드탄 지역이고요. 그만큼 자식도시로서의 변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면 투자의 성공 비법으로는 저평가 지역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돈은 항상 저평가된 지역으로 옮겨가 있다며 금액은 저평가된 지역 위주로 투자하신다면 니스컷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강동원은 강남 사고에 걸맞게 좀 변모 중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업무 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그리고 또 우수한 생활 인프라의 안정적 임대 수요로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매우 높은 지역이라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또 그렇습니다. 강동구 개척 이래 최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고독 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축하당 면적 약 45백 크기입니다.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으로 2020년 입주를 목표로 R&D,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그리고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지식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이고요.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천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1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 약 7만 명, 그리고 고용 유발은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자족 조사의 변모에 그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 엔지니어형 산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형 복합단지 7만 8,144제곱미터에는 현재 200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중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8호선, 5호선 등의 연장교통 예정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그만큼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고요. 강남과 시내 업무 중심지의 접근성 향상과 또 그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꾸준한 2주 수요와 업무 지구의 상주인원 유입으로 인해 그만큼 임대매,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요. 그만큼 또 가치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과 수익이 예상되고요. 그만큼 차익도 예상이 되는 투자 요망적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통도 그렇고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 같이 저평가 지역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이 지역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강동구 천호동에서 투룸을 지금 바로 잡아본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 워낙 좀 파견적인 분양가입니다. 2억 4천 5백만 원인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금 투룸 전세가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물론 약간의 평수료의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의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분양가가 2억 4천 5백만 원 굉장히 파격적인 분양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2억 9천만 원까지 높게는 2억 9천만 원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시 실투자, 강동구의 실투자로 2천 5백만 원이 굉장히 저렴하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분양가가 2억 4천 5백만 원이다. 현재 투룸이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 전세가에 형성이 돼 있는데 분양가가 2억 4천 5백만 원이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분양가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전세시 실투자는 2천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시에도 실투자가 1억 1천 5백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월세 수익률으로 가셔도 높은 높은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초도동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주변 시세 대비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약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고요. 또 전세를 활용해도 2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가시기 바라고요.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강동구, 천호동, 저평가 지역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의 큰 장점이라는 게 제가 배후탕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저평가 지역의 배후탕. 하지만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아니면 강공로에 시내 쪽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저평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다 보니까 임대 수요라든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임대 수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풍부한 임대 수요를 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교통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그만큼 또 대규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적 조식으로서의 업무 지구타운이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거에 따른 인구 밀집으로 그만큼 임대라든지 매매가 그만큼 활성화해서 그만큼 또 지가 상승이라든지 임대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려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또 투룸입니다. 투룸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과 차익의 동방 상승이 예산이 되는 투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동구 지역은 저평가적이 배우타운이었습니다. 배우타운이었지만 현재는 자격 조식으로 변물시킬 고독상업무 복합단지를 비롯한 대형 업무단지 조성적으로 강남, 삼성 그리고 송파권역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로서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크게 예상이 됨으로써 꼭 현장에 나오셔서 주변이 어떠한 입지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임대 수익이 풍부한지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건물 외내관도 꼭 꼼꼼히 체크하셔서 투자하신다는 건 바람직한 투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